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1일이구요 자 오늘 박하재하고 소라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20분 입니다 헤드질 장비는 1m 20짜리 찌개구요 그 다음에 보조로 이렇게 랜턴 옆에 하나 다 있고요 또 머리에도 이렇게 이렇게 보조를 해서 세계를 갖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참 그 인사를 또 한번 할게요 아 제가 그 어제 어제부로 천명 구독자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킥고도 낚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개시했습니다 외포란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개시입니다 7월 11일날 개시했습니다 랄랄라 개시했어요 잘 보세요 요게 요기 이렇게 여기 알입니다 요게 이제 외포란이에요 안놈 그러니까 요거를 잡으시면 안되고 이게 이제 알이 부하가 되기 때문에 요런거 잡으시면 안됩니다 요런거는 잘 보세요 잘가 빠이빠이 안녕 자 여러분 요런거 방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요런거 외포란 이런거 방생해야 됩니다 가라 한잎소라 한잎소라 요거 잡으세요 가져가세요 이거 요거 요거 오늘 소라도 저기 집중해봐야 되나 어 어 좀 생각스럽습니다 어 오는데 잘 봐야되요 요런 돌풍 자 오늘은 그 자꾸 배가 지나가가지고 요거 한번 보세요 이쪽에 자 오늘은 배가 자꾸 지나가가지고 후적물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해류질 자체가 안됩니다 그쵸 그러는 와중에 요거 한번 보세요 도로 자 이거 이거 빼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도로 이쪽에도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뭐 안되면 이거라도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어 저게 뭐 엄청 많이네 우와 보다 좀 더 많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잠깐 뒤로 쓰니까 어 어 봤습니까 이게 더 낫겠네 이거 너무 많이 주웠어 그 까봐요 까봐요 아 박 나오죠 네 더 아우 저 바닥에 바닥에 있는게 더 많네 바닥에 주는게 더 깝니다 예 이게 있는데만 있어요 있는데만 야 이걸 좀 우리는 뭐 야 잠깐 써 있으면 저긴 뭐 꾸정물이라 도저히 안되고 오늘은 이거 잡아갖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게 있는거에요 원래. 짠. 물다가 잡았어요. 한입. 우와. 뭐 흔들때. 우와. 누구세요 이거. 한입 쏘라보다 약간 크네요. 요거는 제 이불은 제 펜인데. 오늘 펜 만남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구독 좋아요. 자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자 이거. 한번 주먹을 한번 재보자구요. 자. 제가 주먹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 빈겁니다. 짠. 들었네요. 자 이것도 우리. 자. 우리 펜님꺼. 자. 여기 또 보세요 여기. 우와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여기 이제 소라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이거는 한입 소라. 외파란 아닙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30분 만에 순놈 하나 잡았네요. 아 진짜. 쟤네 소라가 더 잡았습니다. 지금. 자. 오랜만에 보라돌이 하나 잡았습니다. 보라돌이. 보라돌이. 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여기. 움직이죠. 자. 이 정도면. 큰 겁니다. 이 정도면. 한입 소라. 하나. 자. 옆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얘네들이 굴을 먹고 있네요. 굴. 굴. 굴을 먹고 있어요. 자. 득템. 옳치. 자. 한마리 했습니다. 자. 한마리 했어요. 여러분들. 요런거는 다음에 잡아야 됩니다. 잘가라. 이것도 방생. 자. 요것도. 방생시켰어요. 왜. 나도 뭐 이런거 주워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절로. 다음에 커서 와. 자. 한마리 했습니다. 자. 요 옆에. 자.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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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보이시죠. 요거. 우와. 우와. 하나 했습니다. 이야. 물속에 있네요. 물속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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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요거. 자. 요거. 야. 우와. 어디. 에. 빈 껍데기인가. 살았습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자. 박하지. 잡았죠. 자. 자. 방금 잡은거 잊어버렸는데. 자. 으아. 으아. 자. 보세요. 우와. 엄청 큰. 제 주먹이 엄청 큰데. 이거 보십시오. 바로 뽑고 하죠. 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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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우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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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하지 하나였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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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거 보십시오. 요거 요거. 요거. 너. 뭐야. 너. 너. 누구랑. 알라. 얼레리꼴레리 했대요. 예. 얼레리꼴레리. 자. 요거. 다져야 됩니다. 으아. 통당. 으아. 으아. 반수했습니다. 아니. 얘 뭐가 이렇게 좋다고. 랄랄랄라. 해고 있는거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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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소라. 이야. 소라 맞아요. 으아. 으아.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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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요. 소라. 살아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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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킥보드님. 뭐라. 만세하네. 만세. 구독. 첨명. 만세. 여러분. 자. 요거. 먹어도 되나요. 안된다고요. 그러면 버려야지. 뭘. 하하하하. 자. 에휴. 꾸정물에서 잡은 한입 썰아. 방생해야 되겠죠. 자. 방생. 자. 요거. 웨퍼란입니다. 요런거는 잘 보세요. 방생.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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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보이시죠. 자. 자. 놔. 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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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게 딱딱한데도 어떻게 이게 붙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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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십시오. 돌틈에 있네요. 돌틈에. 오우. 돌틈에. 아. 놓쳤네. 그럼 요거를 잡아봅시다. 이 놈. 이 놈이라도 잡자. 자. 또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요거요거. 요거. 자. 요거는 돌틈에서 손으로 잡아볼게요. 이야. 살아있죠. 오우. 대박. 자. 자. 또 한 수 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요거요거 보이시나요. 요거요거요거. 요거요. 오오오. 야. 자. 오오오. 오오오. 자. 요거. 조가해나인데요. 요. 보다보니까. 네. 요런게 하나 들었네요. 자. 보세요. 자 요거 방사했습니다 미안하다 모르고 잡아서 미안해 잘가